개만이 샘의 자기전 민법 한문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매 예약 문제죠. 갑은 그 소유 액세 보송산에 관해서 우리가 매매 일방 예약을 체결하면서 예약 안결권은 을, 을이 가지고 20년 행사 결정했다. 행사 기간은 약정하면 20년 내 행사 유효, 약정 유효죠. 자, 옳은 겁니다. 1번, 을이 예약 체결시부터 1년 뒤에 예약 안결권을 행사한 경우 매매는 틀렸죠. 예약 체결시로 소급 틀렸죠. 완결권 행사한 그때부터 매매 효력이 발생하죠. 소급이 없습니다. 2번, 을이 예약 완결권 형성권을 혹함으로 그러니까 맞았는데 갑과 약정에 불구하고 기간은 10년 단축 틀렸죠. 약정 20년 유효입니다. 약정 있으면 유효죠. 3번, 을이 가직 예약 응결권은 재산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느라 양도할 수 있죠. 예약 응결권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4번, 을이 예약 응결권을 행사 기간 내에 행사에는지 관해서 갑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은 이를 고려해야 되죠. 예약 응결권 형성권이고 제척기간 걸립니다. 제척기간이 도가했는가는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조사해서 고려해야 합니다. 5번, 을이 예약 응결권 행사하면 형성권이라 갑의 승낙 필요 없죠. 행사하면 바로 매매 효력이 발생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한 번에 끝내는 중개사법 이론강의 아주 쉽고 재미있는 암기법으로 한방에 정리됩니다. 오른쪽 영상은 중개사법, 기출특강까지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굿나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